다같이 모여있는거야? 응 다같이 있지 꼬미있는게 저기있어 나도 꼬미있는게 저기있어 네 내 지금 가족타임이야? 가족타임 가족타임 탱이가 발로 앉지 마는데 자기 손으로 해달래 근데 요즘 손이 부족해 탱이 자기한테 해달래 탱이 나한테 해줘? 내가 해줘? 아빠한테 달래 다려와 아우 힘들어 탱이 엉덩이로 자는데 우리 탱이가 엉덩이로 자는데 엉덩이로 자는데 소미가 많이 커가지고 그래 한마리씩 돌보면 되겠다 소미야 빨리 커서 한마리씩 돌보자 그래 소미가 한마리 고미언니 쓰담쓰담해주고 엄마가 땡협과 쓰담쓰담해주고 아빠가 땡협과 쓰담쓰담해주고 엄마가 땡협과 쓰담쓰담해주고 엄마가 땡협과 쓰담쓰담해주고 에잉 맛있어 귀여워 귀여워 여우야 안되겠다 솜섬이 담당은 여우로 바꿔야겠다 여우가 솜섬이 담당해요 여우가 솜섬이 담당해요 여우 왜 저러는거야 아휴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무 잘했어 아구 잘했어 아구 잘했어 야구가 하지말래 causing거를 여우보고 하지말래 야구가 하지마 때리면 어떡해 소미자 GRA聞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때리고 도망간다 아하하하 야호 진짜 아하하하 사고뭉치야 사고뭉치 트러블 메이커야 뭐 야호야 아하하하 그렇게 소민이 벌써부터 질투하면 어떡해 아하하하 아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무슨 난리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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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 절대 앉아 전부 앉아 하하하하 왜 이 싸이 옮길 하고 wo 하하하하 쫀곰이 도와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우리 싸이 이제 얼마전에 수상이다 aza 하하하 상체를 오빈 다음 새침떼기 댕청 댕청 시바견 고민댕이 시바견 고민댕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봐